새 몸을 맞이하는 세계 축제 홀리가 열리는데요. 근데 올해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서 축제의 명성을 얼룩지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여러 남성들이 여성 한 명을 둘러싸고 괴롭히고 있어요. 지금 막 색가루, 컬러 스페레를 뿌렸고요. 지금 강제로 몸을 끌어당기고 너무 괴롭히고 있죠. 여성이 웅크리면서 피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인도 뉴델리 파하르 간지에서 포착된 모습입니다. 아니, 근데 축제라면서요. 축제에서 저런 범죄 현장 같은데요. 눈살이 찌푸려지죠. 힌두교 3대 축제로 꼽히는 홀리떼는 사람들이 거리로 몰려나와서 서로에게 색가루를 뿌리며 즐깁니다. 근데 남성들의 행동은 현지에서도 도를 넘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막 달걀까지 던지고 그랬다 그래요. 아니, 여성이 싫어하는 게 딱 보이잖아요. 그럼 그만해야죠. 그러니까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여성, 일본인 관광객이었다고 합니다. 파하르 간지는 원래 여행자의 거리로 물릴 만큼 평소에도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영상이 널리 퍼지면서 여론 반응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경찰이 남성 3명을 긴급 체포했다고 합니다. 우리 여행객들도 많아서 걱정인데 피해 입은 일본인 여성은 괜찮은가요? 해당 여성은 이미 방글라데시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금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안정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또 유감이라고도 말했네요. 네. 다음 사건에 대해서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나아가 있습니다. 다른 사건에 대해 더욱 깊이 되고 иль kavov의 나로의 도움이 있을 때 여러분과 함께 실시간에 도움이 됩니다.